오늘은 아이들과 go and stop 놀이를 한번 즐겨 보세요 이 노래 가사 안에 보면 walk and stop 그 다음에 march and stop 또 jump and stop 또 run and stop 이렇게 4절까지의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처음에는 한번 걸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걸어 보시고 또 이번에는 군인 아저씨처럼 행진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굉장히 씩씩하게 다리도 발도 높이 높이 들면서 mar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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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걸어 보시고요 또 점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캥거루가 돼서 점프를 한번 해볼까 ju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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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stop 또 우리 빨리 달려 볼 수도 있지 자 run 하면서 아이랑 신나게 달리다가 and stop 하면서 또 멈춰 보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몸이 익힐 수 있게 함께 같이 움직여 본 다음에 음악과 함께 같이 활동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음악이랑 같이 앞에 부분만 조금 같이 해 볼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음악에 박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스탑을 할 때는 자기 통제 능력 함께 키울 수 있으니까 walk and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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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 go walk and do walk and do walk and do walk and do stop 이번에는 군인 아저씨처럼 걸어 보자 ready mar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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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stop go mar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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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stop 오? 띠용띠용 점프 해볼까?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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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뛰어가는 것 같다 ready run and stop go run and stop 자, 마지막에는 후주가 나올 때 이렇게 아이랑 같이 즐겁게 춤을 추시면 되죠 and stop 자, 이렇게 하는 활동인데요 잠깐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엄마가 이렇게 리드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멈췄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활동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오디에이션 능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전주만 들어도 마침 킨덤 뮤직 음악에서는 간주의 이 활동의 느낌을 딱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들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혹은 어디서 멈추게 될지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 될 거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악적인 귀를 함께 열 수 있게 되니까 즐거운 킨덤 뮤직 워크 앤 스탑 활동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간 구간장 및 닐 예ş 창업 정신 창업 창업 감사합니다.